리플의 법적 분쟁의 승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였던 이 게리갱슬러 사태가 확정이 되면서 드디어 리플이 2천원 가격이 돌파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는데요 아무래도 몇 년 동안의 긴 횡보 이후에 제대로 된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이 이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갱신 시점에서 이제 본전 이상의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이제는 2018년도 가장 고점을 만들었던 10년 전 대폭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가격대는 이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저점의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변동폭은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시작된 이 불장 초입 구간에서 리플 다음으로 어떤 코인이 또 폭등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도록 이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고 난 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SEC는 일론 머스크가 이끼는 정부 효율부의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트럼프가 이미 취임 첫날부터 게리 갠슬러를 자르겠다는 공언한 바가 있었고 이제 트럼프 취임식 당일 사퇴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핵심 역할을 맡아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의 SEC 규제 타겟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리플 가격 상승을 막았던 이 악재 부분이 모두 해소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는 당연히 4년 이상 동안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 가격이 폭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리플 급등세가 계속되는 지난주 자금 이동을 한번 보면 이 많은 고래들의 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은 모든 기대감에 따라 가격 상승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관심과 기대감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SEC 위원장 사퇴하는 시점이 될 수가 있는 만큼 충분히 지금은 우리가 존벌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다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모든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부터 모든 알트코인들이 순환 상승세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 종목에 국한되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 관점이나 스윙주 관점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큰 돈을 계속해서 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줄 만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거시적 경제 흐름과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코인과 이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큰 돈을 벌 수 있고 소액으로 시드를 늘리면서 경제적 자유까지 한 발 다가설 수 있는지 24년도 마무리부터 25년 경제적 자유의 한 발이라도 다가가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번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하죠 다만 어디서 어떻게 이 기회가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한 직장에서만 경제적 자유를 만들기란 정말 쉽지가 않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물가 하루 점심 한 끼 1만원 시대에서 집 한 채 장만하려면 최소 3억원 기준으로 내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단 1원도 안 쓰고 꼬박꼬박 10년을 모아야 가능하죠 제 구독자분들도 30대에서 60대까지 적지도 많지도 않은 대부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공감하는 부분이실 텐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 또는 코인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런 정보도 없이 기본 지식도 없이 남들이 사라고 해서 사고 더 올라갈 거다 막연한 소문으로 시작해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보시게 될 이 영상은 아마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은행 대출 연체율은 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돌려막아도 끝이 없고 계속 불어나는 빛에 허덕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빛을 청산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실제 제가 가지고 있던 빛을 어떻게 끝냈고 극복해 나가면서 지금 경제적 자유까지 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시작점도 물론 주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코인까지 포함한다면 전업 트레이드로서의 활동이 8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지금의 저를 만들기까지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기간이었어요 이렇게 큰 시드머리를 만들기까지 저도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요 코인 시장에는 많은 테마들이 존재하고 내년 그 트렌드는 꾸준하게 바뀌어가고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라는 건 시장의 트렌드와 돈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매번 흐름을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내가 여유돈이 많아봐야 10만원에서 20만원이 전부다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방법이구요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당장 주머니에 만원이 전부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일확천금을 만들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단돈 만원만 사놨어도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종목들을 집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건데요 20년도와 21년도 NFT 테마가 움직이면서 대표 종목인 엔진코인은 최저가 대비 최고가 무려 2930%가 상승을 했구요 관련 주가 역시 1년간 최대 800%를 상승을 했죠 또 21년 말부터 메타버스 테마 중 샌드박스는 업비트 기준 무려 1만 1천퍼루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요 당장 2년 전에 수익조차 놓치신 분들은 지금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샀을 텐데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하반기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초대형 테마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오픈됩니다 상상을 초월할 폭등을 보여줄 그 테마는 바로 인공지능 AI 테마 우리는 지금 외에 100%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투자 전문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다룬 적이 없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조차 올해에만 잡아준다면 최소 50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숨겨진 비밀종목까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 명확한 근거자료와 함께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인공지능 분야는 얼마 되지 않은 2020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왜 지금 24년도 하반기까지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고 만성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2024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걸 확실하게 대변해주는 부분이 AI 자체가 올해 구글 검색 키워드에서도 비트코인과 함께 암호화폐, 미국 대선 등을 제치고 관심도 1위에 등극을 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겠죠 또 2018년을 기점으로 출발해 2029년까지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24년도를 기점부터 시장 규모가 대폭 증가되는 만큼 최소 수십, 수백조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기업 삼성, 현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가 무서운 속도로 시장 장악을 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모든 투자 기관까지 이 기술에 열광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에 지금 시점에 최종 결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이 인공지능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유통기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냉장고 부인 없는 사이 구석구석 청소하는 로봇청소기 등등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세한 지식까지는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AI라는 매개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때문에 생소하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실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이 인공지능 AI 분야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지금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테마가 암호화폐 코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코인을 잡아야 큰 돈을 벌 수 있을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인공지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자율주행 분야가 될 것이고요 전기차라는 큰 키워드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다는 거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최근 생활에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챗GPT 또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미리 학습을 마친 AI들이 우리가 궁금한 질문을 답하거나 번역을 해준다거나 특정 장소를 찾아주는 이런 종합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들이죠 그래서 탕생한 게 바로 NPU입니다 NPU는 인공지능 AI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한 하드웨어 프로세서인데요 주로 딥러닝 알고리즘과 같은 복잡한 신경망 연산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죠 NPU는 CPU나 GPU와 달리 AI 연산에 특화되어 있어 보다 적은 전력 소모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PU를 AI를 활용하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스마트 가전제품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미지 및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와 같은 AI 기반 작업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AI 테마 종목과 관련해서 수백 개의 코인들을 분석하는 데에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결국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 이 코인을 찾아내는 것에 성공을 했고요 24년도를 기점으로 AI 테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챗GPT였습니다 관련 코인인 이 월드코인은 상장 이후에 1000%가 급등이 나왔고 저점 대비 고점은 무려 6700% 상승을 했죠 또 두 번째 주자인 오픈대화형 AI 코인 더 그래프는 저점 대비 고점 800% 가까운 폭등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세 번째 주자로 가장 유력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AI 시장에서 새로운 솔루션과 플랫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고 25년 대폭등을 준비하는 코인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제 고래들이 물량을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차트를 보면 앞전 고점 대비 이 하락하던 방향성에서 이제 추세가 빠져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이 고점에 있던 매물을 소화하는 매집봉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최근에 만든 대량의 거래량을 보시면 앞전 큰 상승이 나왔던 물량보다 더 큰 자금이 유입된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단계를 마치고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현재 가격이 5.72원으로 정말 저렴한 가격인데요 앞전 고점까지만 보더라도 무려 9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많이 담으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 소액으로 여유가 되시는 만큼만 담아두셔도 올 연말은 정말 따뜻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영상에서 이 코인명을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공개가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코인을 꼭 받아보고 싶다 이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이 삶의 질을 풍족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금전 요구 또는 단톡방 입장 이런 요구는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문자 보내시고 다음날 점심 이후에는 문자 확인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투자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인생이 바뀔 정도로 수익을 거둬서 수십, 수백억, 많게는 수천원까지도 벌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돈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 것처럼 애초에 재능을 가지고 있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치로 소위 말하는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구축해서 명언들을 남기는 사람들 말고요 단순한 직장인이었고 비트코인이 생겨나던 시절 소액을 투자해 현재 본인의 전용기를 몰고 다닐 정도로 큰 부를 이룬 제레미 이 인물은 8년 전 비트코인을 1달러 약 천원이라도 사라고 했었던 인물이죠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벌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60만원을 투자해 13억원을 벌어들인 어느 국내 개미 투자자의 수익인증과 400만원을 투자해서 616억원을 번 꿈같은 이야기 모두 최근 수년 내에 벌어졌던 일들이며 거짓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투자금은 모두 소액이었다라는 공통점이 나오는 겁니다 까먹을 정도의 소액이나 싫더라도 에이 술 한잔 사 먹겠다 생각하자 이런 작은 금액을 넣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즉슨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투자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원이 될 수도 1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 같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을 쌓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하루에도 100%, 200%, 500%, 700% 이상씩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왜 안 올라가나 걱정이신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당장 하루 밥값, 커피값 한번 아껴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이 종목으로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고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 놓치고 싶지 않다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종목 또는 참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삶의 질을 풍족하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려있는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바꿔줄 25년 상반기 큰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꼭 만들어 보자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